안내입니다. 충급 2년차에요. 2년차의 1학기 수업. 교재는 두가지입니다. 이즈러스터. 그러니까 충급 1년차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즈러스터가 있었죠. 이즈러스터의 38장. 클로저죠. 클로저부터 시작을 해서 나머지까지 쭉 진행을 합니다. 여기 있는 것도 다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조금 남겨놓을 거에요. 딜레프라던가 딜레프라 부분하고 이거는 이번 충급 2년차 1학기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3년차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교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많이 하니까 러스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교재가 있어요. 마찬가지로 이 교재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쭉 나와있죠. 상당히 좋은 책이고 거의 러스터 프로그래밍의 표준이나 다름없는 표준 교과서와 다름없는 교재에요. 마찬가지. 중급 2년차에서는 이 두가지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러스터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2년, 2년, 중급 2년차 1학기에는 절반 정도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중급 3년차에서도 이 책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. 에피소드는 200번부터 진행을 해요. 먼저 이지 러스터의 나머지 부분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이어서 러스터 프로그래밍 랭귀지, 이 책으로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. 물론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중급 1년차 2학기의 러스터 바이 이그젬펄, 그리고 1학기의 이지 러스터, 수업을 다 마치고 엑서사이즈도 다 풀어보고 왔다고 상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.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서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을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.